영동포구가 오는 18일 서남권 글로벌센터 대회실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퀴즈 대회를 엽니다. 이는 외국인 주민들의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한국어를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타자 빨리치기와 OX 퀴즈 대회, 도전 골든벨 대회 등 우리말을 알아가는 시간이 펼쳐집니다. 또한 상품 증정, 행운권 추첨 등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여주는 즐길거리가 제공됩니다. 군은 선생님과 학우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주민의 한국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